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음 스위트한 마인크래프트 세상 오늘은 반드시 수많은 광물들을 다 내 손에 넣고 말겠다 어디 한번 내려가 볼까? 자 그러기 앞서 상자에 넣어놓은 내 장비들을 챙겨야지 바보트 그리고 콕괭이 준비 다 됐어요 오늘은 왠지 애감이 좋은걸? 내려가 봐야지 오우 지저스 난 베리베리 럭키 가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천을 발견해버리다니 자 그럼 이제 화롤을 만들어 볼까? 철 캐는 게 제일 재밌당 또 철이당 다 내꺼라구 자 그럼 화롤로 철을 구워볼까나 잘못났잖아 화롤로 철을 한번 구워보겠어 잘 구워져라 철아 이제 돌을 캐야겠다 자 돌을 좀 많이 캐야겠어 오우 철이 다 구워졌을라나? 오우? 내 화롤가 어디가짐 괜찮아 철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어차피 난 오늘 다이아를 캘거거든 내려가야지 다이아가 어디있을까? 너무 서.. 오! 다이아를 찾았잖아 헤헤헤헤 얼른 캐야겠다 히힝 히힝 아 이런 내 곡괭이가 부서졌잖아 얼른 만들고 와야겠당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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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HS ŭ 힌힐 힨힛 힔힤러 조심 내가 간다 이 추악한 다이아몬드 오잉 다이아몬드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괜찮아 어차피 다이아는 다른 데에도 있을거야 그렇지 그걸 캐야겠다 오늘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아이템들이 막 사라지고 좋은 다이아를 캘 수 있을거라는 희망이겠지 좋은 일만 생길거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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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 드디어 찾았당 이번엔 널 도망가게 두지 않아 친구 무려 두 개나 있잖아 됐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오늘은 정말 보람찬 하루라고 얼른 가야겠다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이템들 내 상자 내 집 안 돼 여기구나 여기가 모든 걸 만들어준다는 마녀의 집이로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만들어주는 마녀의 집이라서 찾아왔더니 별거 없잖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호거 호거 혹시 당신이 제가 찾던 마녀입니까 아닌데요 거짓말하지마 당신의 모자 그리고 당신의 눈빛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그 마법 지팡이 모든 게 당신이 마녀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구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자꾸만 제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도둑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에게서 아이템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마녀님 응 그래? 그럼 일단 따라오도록 해 응 그러니까 네 창고에 있는 이 아이템을 지킬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? 응 괜찮지만 따라오도록 해 좀 걸릴 테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해 넹 헤헤헤헤헤 나오절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하아 언제 끝나 하아 너무 지루해 지루해 죽겠어 하아 정말 죽을 거 같애 우와 다 만들엇 어? 응 뭐 우한 드디어 다 됐군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지쳤을 뿐이에요 하하하 하아 하아 남자는 죽지 않는다 일단 다 만들었으니까 따라와 네 제일 참여 ja 알 이제 이 기계로 들어가도록 해 도전! 좀 답답할 거야 이제 이 물을 뿌리면 합성이 될 거야 합성 시작! 물 너무 좋아! 뭐지? 내 갑옷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! 뭐야? 다 했어 나와? 어휴, 귀찮아 음, 성공적으로 끝났구먼 내 갑옷들이 드디어 전부 상자가 되었어 음, 성공적으로 끝났구먼 감사합니다! 이 아름다운 상자 모자 이 아름다운 상자 갑옷아 모든 것들이 제 아이템들을 완벽히 지켜줄 것 같군 아아, 새가 아냐 아아, 다만 여기 비밀연구소가 있다는 것만 꼭 비밀로 해줘야 돼, 알았지? 아, 알았 상자 아, 안녕히 계세요 어, 조심히 가 마녀님 너무 고맙 상자 마녀가 만들어준 이 상자가 본만 있으면 어떤 아이템도 뺏길 걱정없이 전부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지 마침 여기 나무가 있었구만 자 일단 한번 실험해볼까 전부 내 거야 여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음 스웨이트한 나무 어우 마침 목도 말랐는데 잘됐군 저 물들도 전부 내 상자에 담아주지 후루룩 짭짱 후루루루루룩 내 상자에 모조리 뒤로 가라 이 상자 정말 너무 굉장하잖아 요거트 조거트 모조리 내 거 이 산 가지고 싶어졌어 너도 내 상자에 들어가라 상자 상자 너무 많이 담아서 몸이 무거워 이제 한 개야 더 넣을 수 없어 다이아로 만든 집이잖아 저건 담아야 돼 저것만 저것만 담자 진짜 진짜 딱 이것만 담자 담아버리기 아 몸이 너무 무거워 떨어져버리기 야 아이템을 너무 많이 담아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살려줘 살려줘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지 설 마 몸이 껴버렸어 이제 나갈 수가 없어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마녀님 마녀님 어디 계세요 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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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야! 너 뭐야? 어? 어? 이 동많이 아, 응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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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